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 시간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 보호기종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자가 원만하게 진행해 나아도록 도와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파트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기본서 먼저 어디를 보냐면 661팩이 있어요. 바로 161팩 보면 사업시행의 특례 이렇게 돼있죠. 제6절에서 사업시행의 특례 옆에다가 공부하고 이렇게 사업시행자 보호기종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행자 보호기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여기 여러분의 전이 있다, 답이 있다, 대가 있다, 임야가 있다, 전이 있다, 답이 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짐 도로 뚫어가지고 바로 공원 조성사업이라는 시행자가 있다고 가정입니다. 이때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어떤 기종을 두고 있느냐. 바로 1번 보면 관계서류 무료율람, 서류 송달 2번, 분할시행, 토지 등 수용사용 4번 쭉 있죠. 넘어가서 보면 바로 일시사용, 그 다음에 타인토지 출입가 일시사용,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164페이지, 바로 국공유주처분제한 이런 게 바로 시행자의 보호기종이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161페이지 1번을 보면요. 이렇게 돼있죠. 이 시행자가 여기 들어간 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이 누굴까, 이게 땅은 누굴까, 이거 만약 건물이 있다면 건물주는 누굴까, 이거 다 알아야 해가지고 정당 권리자한테 집가, 땅값을 다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이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네들 진정한 권리자가 누굴까, 이걸 알고야 할 때는 관공사에 가서 관련 서류를 보고 등초문 발급받아서 처리하면 돼요. 그때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또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런 것들을 등기소에 가서 또 시군구 관청에 가서 알아보면 되는 거죠. 가서 본다 연락, 등초문 발급받아 오죠. 이런 것들을 그네들이 이 사업시행자가 할 때는요. 그 자가 행정청이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불만하고 똑같이 바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야, 너네들 그런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등초문, 교부청할 때 다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 서류를 다 묶어서 관계서류를 하는데요.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등초문을 복사, 그리고 발급청구할 때 너네들은 다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토지 등기사항 측면에서 발급 신청하려면 수수료 내야 되죠. 그런데 이 시행자는 그런 것 필요 없다.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은 A 것이다, B 것이다 이렇게 권리자들 파괴해서 그러면 그네들한테 서류 보내서 바로 매수협상에 응한다든가 보상처리에 응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여러 가지 서류를 보내야 되겠죠. 이런 서류를 그네들 주소를 직접 송달해서 보내는 원칙인데 그 자의 주소가서 분명으로 송달이 안 되고 반송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간접 송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송달에 가르면서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받아서 그 자들한테 보내야 할 서류를 보냈다가 공의를 딱 공시해 놓으면요. 본의를 송달된 거 간주해. 이걸 송달에 가르마여 공시할 수 있다. 공시 송달라고 그래요. 공시 송달도 허용합니다. 이런 관련 서류에 공시 송달을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다만 이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공시 송달을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차이가 있죠.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에 2번의 내용이 나옵니다. 꼭 읽어두시고요. 1번은 무료. 2번은 송달에 가르마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이런 공시 송달을 하게 되는 경우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는 국장, 시도사, 대도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받으시고. 3번. 이 시행자는 이 사업장이 엄청 커가지고 한 번에 하려면 보상금, 사업병, 몽상 들어가서 벅찰 것 같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 이 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눠서 분할 시행할 수 있어요.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세 번째, 분할 시행도 할 수 있다. 시험은 어렵게 안 나와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분할 시행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시행자를 보호하게 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 대책으로 실식을 작성할 수 있다. 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이 시행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게 한 규정이죠. 이때 이 시행자들 있잖아요. 이 시행자가 여기 딱 아까 A 거다, B 거다 이 땅 지은 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네들한테 소유권을 넘겨 받아야만이 자기 땅이 되어서 사업을 할 건데요. 이때 소유권을 이전받게 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좋게 이 소유자들 만나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수하다 안 되면 이거 매수할 때 소유권을 땅값 받고 집값 받고 넘겨준다. 이네들 샀다. 그러면 매수죠. 이때 이네들 좋게 협상을 통해서 넘겨줬는데요. 이게 협의 양도라고 그래요. 협의 양도를 통해서 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을 딱 넘겨주면 시행자가 될 테니까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땅 지은 중 나는 그 정도 땅값 갖고는 절대 소유권을 내줄 수 없다. 이런 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걸 재산권을 이렇게 시행자가 넘겨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바로 수용입니다. 수용. 수용 앞에는 강자였으면 했어요. 강제 수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다 그래요. 자 이거 지워버리죠. 그래서 네 번째 시행자 보호기원으로서 이 안에 있는 이것들 토지가 됐든 이 안에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 됐든 토지에 있는 정착물이 감나면 변화가 됐든 이런 것들 소유권이 된 소유권이 권리가 됐든 이런 것들 다 그것은 토지 등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에 대한 것들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됐든 또 물건에 대한 권리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토지 등이라고 하는데 토지 등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또 사용도 할 수 있어요. 그 시행자가 행정층이 시행자가 사법을 하든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됐든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자를 보호하기 중이에요. 그런데 이 파트는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4보면 1.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그때 시행자였다고 넘치고 행정층이 시행자 할 때 행, 비행정층이 시행자 할 때 비행 이렇게 둘 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층이 시행자든 아닌 시행자든 시행자는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필요한 여기요. 여기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필요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말이죠.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과 권리를 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에 토지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이 됐든 토지 건축물을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수행권에 권리가 됐든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수용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1번과 2번이 있죠. 1번과 2번을 묶어서 토지 등이라고 약자로 써놔요. 토지 등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 다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62페이지 가로 2번. 그런데요. 2번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2번은 이겁니다. 이 도시 군객 시설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도시 군객 시설에 인접해 있는 A꺼 또 땅이 있다. 또 여기 H 땅이 있다. 그러면 이건 도시 군객 시설 부지 아니죠. 공원 만들겠다는 부지 아니죠. 이런 도시 군객 시설 부지는 아니고 이 도시 군객 시설에 인접한 것들은 수용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데요. 수용은 안 돼요. 여기서 공원 조성 사발 때 사업생자가 사발 때 공사를 하잖아요. 그때 포크는 막 공사할 건데 여기 나무 땅 가서 이용하면 이 법이 되느냐. 아니에요. 사업을 원만하게 해 나가도록 그래서 포크는 공사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 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시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수용은 할 수 없지만 일시 사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일시 사용은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수용은 안 되고 일시 사용만 가는데요. 2번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의 시정자는 사업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 군객 시설에 인접한 것들 체크. 인접한 것은 토지 등을 뭐 할 수 있다고 마지막에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것 다 중요표. 인접한 것은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밑에다 수용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놔요. 수용은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가로 3번. 이때 이렇게 여기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한다. 수용은 강제로 소유권 등을 넘겨받는 거죠. 뺏어오는 거죠. 시행자가. 강제로 사용한다. 이것도 바로 보상 처리하고 사용한다 이거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무 재산권을 빼서 한다고 수용하고 사용하려면 마음대로 시행자가 해서는 안 되겠죠. 대한민국은 법치사이니까 법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수용과 사용할 때 적용을 하자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적사업할 때 토지 등을 수용한다. 그랬다는 보상을 해 주는데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있죠. 법의 이름이 길어요. 21자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을 적용해서 수용과 보상하면 끝이에요. 이거 너무 기니까 약적으로 우리끼리 공, 취, 법 이렇게 합시다. 거기 가로 3보면 공자하고 취자하고 법자 체크해요. 이 법을 갖다가 적용해요. 갖다가 적용한다 이걸 주은용이라고 해요. 그래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때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하며 그리고 수용하고 또 사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게 한 법이 이거다. 공, 취, 법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익사업을 하게 될 때 수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처리를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겠다. 라는 법이 있어요. 이걸 일반 법이라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공치법 이렇게 하세요. 공치법. 공치법. 그런데 이 공치법에 대한 특례, 특별한 특례를 두고 있는 특별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개별법이 되겠는데요. 개별법. 이 개별법들에서 이 공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특별한 규정. 그러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특별한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일반법이라고 하는 공치법의 내용을 갖다 적용하면 됩니다. 이걸 준형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익사업을 할 때 수용과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무슨 법을 갖다 적용해서 수용과 보상이 되냐. 공치법. 그런데 이런 개별법에서 특별한 어떤 사업을 규정해 놓고 그에 따른 수용과 사용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그 법에서 특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특별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을. 그게 특별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바로 일반법인 공치법을 갖다 적용해서 수용하고 보상이 되는데요. 가로 3모를까요? 일반. 이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할 때 토이 등을 수용사용을 인정하고 썼는데 이런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고 있죠. 국토개법. 여러분 이 법은 공치법이 아니에요. 국토개법 이렇게 써놔요. 이 법 무슨 법이라고요? 국토개법. 국토개혁법에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다. 어떤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느냐. 바로 특별한 규정은 동그라미 2번과 3번입니다. 그래,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으로서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냐.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되겠죠. 그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거기다 줄 거예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거기다 딱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네모 쳐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네모 쳐서 그런 두 가지 규정의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2번과 3번인데 그걸 우선 적용해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무슨 법을 갖다 적용하면 끝이냐. 공치법을 갖다 적용하면 된다. 이게 준용이에요. 그래서 이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법을 적용하는 순서도 잘 이해해 두세요. 무슨 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적용한가.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수용할 때 적용하기 위한 일반법인 공치법의 내용을 갖다 적용하면 된다. 이걸 준용해야 한다. 이 순서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이든 거치 등의 보호사업을 위한 법률을 하면 그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들 예컨대 그 공익사업을 할 때 여기서 공익사업한다. 그러면 여기서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들 그 사업장의 땅들 여러 사람 땅이 편입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택지발사업한다. 그러면 이 사업부지 안에 A 것이 있다. B 것이 있다. C 것이 있다. D 것이 있다.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건데요. 이 시행자가 이내들 소유권을 넘겨받을 땐 좋게 협의 매수해야 한다고 했죠. 아까 1차적으로 협의 매수해서 땅값 다 주고 계약서에서 소유권 인지점기 맞춰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그런데 끝까지 협의 양도를 하지 않고 버틴 자가 있다 그러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때 공치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수용권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강제 수용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치법상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수용 가능한 사업 공익사업 맞죠? 라고 국토교통자한테 공익사업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게 그걸 사업 인정이랍니다. 사업 인정을 받으면 수용권 인정될게. 그러면 수용권을 인정받았던 이 공익사업 시행자가 있죠? 그때 수용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협의 양도를 통해서 넘겨주지 않고 있는 자에게 바로 굳이 가서 사장할 필요 없어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수용권을 사업 인정을 통해서 획득했던 공익사업 시행자는요 언제 수용을 하게 되는 땅에 대한 수용권을 이 공익사업 시행자가 법적으로 취득하냐? 수용을 하게 되는 땅 주인한테 보상금을 완보를 해줄 때 보상금을 완보를 해줄 때에 바로 소유권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넘어온 것 간주합니다. 민법 187조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 보상금을 지급하면 끝인데요 소유권은 강제 넘어와버립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돼요. 그러면 이 보상금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금은 어떻게 하느냐? 좋게 이 수용을 당하게 되는 자가 갑이라고 가정합시다. 수용을 당하게 되는 땅 주인이 갑이고요. 시행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행자가 둘이 만나서 보상금액을 협상을 통해서 타기를 해요. 만약 협의를 통해서 3억 주께 5억 그 정도 주면 됩니다라고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바로 계좌번호 갖춰달라고 해서 계좌가 있다가 써주면 보상금을 지급해서 3억 딱 지급된다. 그러면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넘어온 것 간주해서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물건 몇몇 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데요. 이때 협의 보상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 땅 주인의 갑이 삐져가지고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되겠는데 이 금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 시행자가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있다가 이 보상금액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보상금액의 액수를 좀 결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얼마에 끝내세요 라고 액수를 결정해 줘요. 여기서 그렇게 결정해 준 것을 재결했다 그래요. 재결. 재결이 떨어지면 보상금액이 확정되죠. 그래서 그걸 수용당한 자에게 송금해서 주면 끝인데 이자가 안 받으면 공탁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때 재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재결 신청은 공치법에 의하면 누가 하느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까지 수용을 당하게 되는 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재결 신청 기간을 공치법에서는요. 사업 인정부터 1년 이내에 해라 라고 기간을 기준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1년에 사업 인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인정부터 1년에 이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사업 인정 효력은 실효되어서 수용권을 법에서 해소하겠다. 그래서 시행자도 수용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공치법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자가 협의 매수와 결제돼서 강제 수용을 하게 될 때에는 수용권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때 수용권은 무슨 절차를 통해서 받으냐. 사업 인정. 공익사업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수용권을 시행자에게 법에서 준다. 수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보상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보상금 문제는 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을 신청해야 되냐. 토지 수용했다가 사업 인정. 즉 수용권을 부여받았던 시점이 사업 인정인데 사업 인정부터 1년 이내 시행자로 할금 토지 수용했다가 재결 신청을 하독되어 있다. 재결 신청을 1년 이내 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담들에 사업 인정 효력은 없어져서 수용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시행자들은 이렇게 사업할 때 수용권을 부여받고 싶다. 강제 수용권을 부여받고 싶 때는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상 실식의 고시 절차가 있었잖아요. 이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그때 수용권을 부여해버렸죠 아까. 따라서 공치법상 별도로 사업 인정을 신청해서 인정받을 필요했냐. 아니다. 이것을 이걸로 가름하겠다 이거죠. 이런 특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주겠다. 이렇게 특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실식의 고시에서 수용권을 부여받았던 시행자 그 협의보상이 이루지 않으면 재결 신청을 해서 재결을 받아야 보상 금액이 결정돼서 일처리가 이루어질 건데요. 이때 재결 신청은 공치법상 사업 1년부터 1년에 재결 신청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바로 그럴 필요 없다. 실식에서 정한 이 사업 신청이 3년이면 그 3년 이내만 해줘라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특례를 제외하고는 공치법으로 수용과 보상 절차를 그치면 합법적인 수용과 보상 절차가 된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는데 가로 3번이 그런 거죠. 가로 3번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가장 단코스가 3번입니다. 3번을 보시면 다시 보겠는데요.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2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치법을 중요한다. 2법에 특별한 규정이 2번과 3번에 있다. 2번 갑시다. 사업인정고시 의제에서 그때 사업인정고시는 공치법이 있는 거라고 했죠. 공치법을 중요할 때 실식의 고시, 실식의 고시는 국토개법에 따라 이루어졌죠. 국토개법상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거죠. 실식의 고시한 경우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이다 할 때 사업인정할 때 사업인정할 때 사업자 앞였다가 공치법상 이렇게 써놔요. 공치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이다. 언제 공치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냐. 실식의 고시한 경우 이게 중요해. 그렇다고 중요편해. 실식의 고시한 경우다. 2번 재결신청은 공치법에도 불구하고 공치법은 아까 사업 1년부터 1년에 재결신청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특례로서 이 국토개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기간에 해야 한다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대한 특례를 제외하고는 이제 무슨 법들을 하면 되냐. 공치법 이렇게 하십시오. 특히 2번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2번 꼭 잘 이해하시고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큰 5번으로 가서 이 시행기를 보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느냐. 이 시행자들 지금 고흥원 조성사업을 하려는 시행자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이 땅 중이다.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 봤을 때는 아직 땅값, 집값을 주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는 상태라면 이건 타인 토지가 되죠. 시행자가 봤을 때는 나무 땅이란 말이죠. 타인 토지 등이지만 우리 법에서 시행자 사업을 중반기 위해서 조사 측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지만 출입도 가능하다. 출입해서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필요하면 바로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도 할 수 있고 재료 적천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감나무, 배나무 이런 것들이 조사 측량차 걸리면 장애물이다. 라고 제거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 토지 등의 출입도 가능하고 또 장애물도 걸리면 흙, 나무, 돌 같은 변경도 할 수 있고 제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위를 보호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거죠. 자 그걸 보겠는데요. 162페이지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해 가지고요. 국장 시도사 시장수 도시군객 시사사업 시행자 이들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타인 토지를 재료 적재장 임시장으로 일시 생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나무, 흙 같은 돌 같은 것 이런 것들 장애물로 걸리면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러 제거할 수 있도록 있죠. 그중에 3번을 보면 도시군객 시사사업에 관한 조사 측략을 위해서 또 사업을 시행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도시군객인 도시군기본객, 도시군관리기 이거 수립 위반할 때 기초사였던 것이죠. 광역, 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한 기초사였죠. 그때도 출입 가능합니다. 또 개발 및도력, 기반시설 부담교,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사할 때도 출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 특히 3번을 또 봐주셔야 돼요. 도시군객 시사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다. 가로 2번 그러면 출입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출입을 하고자 하는 이 시행자들 출입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 전부자, 관리자의 사전 동의는 필요 없어요. 이네들한테 동의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보만 하면 돼요. 언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몇 시에 들어갈래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라고 7일 전에 알려주면 된다.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이 출입을 하게 되는 자가 행정청인 국토기통장, 시도사, 시장공청인 공무원 증폐가 있으니까 이걸 보여주면 되는데 만약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자가 돼서 출입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지네들은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강특특시장공수인 지자층한테 가서 출입하가 신청서에서 허가증이 나와야 허가증을 내밀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해 주세요. 동그라미 1번 보면 타인토지에 출입을 하려는 자는 특강특특시장공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때 하는 자, 하려는 자, 자자에 따라 또 넘쳐요. 그때 자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렇게 써놔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포되어 있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누구한테 미리 출입하가를 받아 놓고 들어가야 되냐? 특강특특시장공수. 그런데 마지막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객시설사업생은 출입하가를 받지 않냐고 타인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 증폐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출입을 하려면 며칠 전에 미리 알려주고 들어가야 되냐? 7일 꼭 아시고. 2번 기업. 이제 타인토지에 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시 통로를 일시 사용, 그다 동안 일시 사용한다. 재료 적재원을 일시 사용한다. 장애물인 감나 변화 같은 것을 제거 변경한다. 이렇게 일시에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때는 미리 토지수자와 점유자 관리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니은. 기업. 꼭 읽어주세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와 관리자, 장애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와 관리자 이네들이 현장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주소, 고소, 불분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일시 사용, 재료 적재장 일시 사용 이런 목적으로 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행정청인 도시군객시사사합청인은 관할 특강특특시장사한테 지금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동의를 받을 수 없어요라고 통제한 건 끝. 행정청인 안시장인은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동의 대신에 관할 특강특특시장사한테 바로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디귿. 이렇게 이제 일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며칠 전에 또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냐. 3일. 아까 출입할 때는 7일 했죠. 들어가서 이제 일시 사용하고 장애물 변경 시작할 때는 3일 전까지 미리 알려줘야 된다. 3번의 기억 중이에요. 이때 이렇게 출입하게 되는 시점이 낮에가 대부분인데 때로는 낮에 아무도 안 계실 수가 있죠. 가서 보니까 문을 잠가 놓고 바로 밤에만 들어오게 그럼 출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 측량해야 되겠어요. 그래 이때 이 집에 해가 지은 후에 저녁에 퇴근하셔서 그때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일모로 새벽년만 들어오신다고 한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가서 햇뜨기 전에 가봐야 되겠죠. 일출천. 이렇게 일모로 일주일의 택지. 주택인 땅이 택지예요. 울타리 담장으로 쳐놨다. 이거 사과 못두게 한 장치죠. 그래서 택지라든가 울타리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가면 안 되냐. 여기에 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점유자예요. 그래서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토지 점유자였다. 중요표. 토지 소유자 하면 틀립니다. 여기 토지 소유자는 다른 데서 살고 있고 남한테 세줬다. 그러면 세입자가 점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 승낙 없이 금이 틀리고 점유자. 니은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위들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방해수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 타인 토지에 이렇게 적법 절차를 걸쳐서 들어가서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방해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돼요. 위법자들은 1천만 원의 과태리치 합니다. 그것 다 체크하세요. 1천만 원의 과태리치 한다고. 그 다음에 디귿.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하는 자는 그 권할 표시하는 아까 행정청인 자는 공무원 증표였으니까 얘네들은 공무원 증표를 내보면서 들어가면 되고 행정청인 안식을 아까 특강특득시장원사한테 출입을 받아놨죠. 그걸 내보면서 들어갔는데 누구한테 이걸 내보냈냐? 여기 관계인한테 내보내야 되지 그쪽이 지자체와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다.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된다. 그것 다 체크.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3번에 1번 나아있죠. 1번 증여표. 이때 이 타인 토지에 출입해가지고 나무 땅을 2임시 통로로 2시 사용했다. 장애에 그 다음에 감나무 배나마 같은 장애물에 걸려서 병력을 증여했다. 그로 인하여 감나무 100만 원짜리 날렸다. 그러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 손실보상은 누가 해주냐. 이때 이 행위자가 행정청인 시행자가 가서 했다. 이네들은 지네들이 A라는 공무원에 가서 했어요. A라는 공무원에 가서 행위했다고 하면 행위자가 보상해줘 아니라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에서 지자체 예산 가지고 보상해줘죠. 그런데 행정청의 안시행자는 지네들이 그냥 보상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1번 이 타인 토지에 출입해가지고 2임시 통로로 2시 사용했다. 장애물을 병력시행했다. 그래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 말 중에 행위자가 보상한 거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이나 도시군객시설사합성자가 그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2번의 기억까지 봐도 있어요. 이런 손실보상에 관한 아이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과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손실을 입은 자가 나와서 협의해서 액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봐도 있어요. 그 다음 6번도 큰 6번 6번도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여기 땅을 보니까 이 땅이 바로 국가 땅입니다. 이 땅이 지방자찬체가 가지고 온 땅입니다. 이걸 국공의라 하죠. 국공의지 이때 여기에다가 고공업 만들겠다고 지금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해 놨습니다.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할 때 고공업 만들겠다고 결정고시했다면 이 국가 지자체 땅도 국가 지자체인 소자 지네들 마음대로 이걸 처분하지 못하고 맡고 있어요. 법에서 왜? 이네들이 팔아 먹어버리면 시행자가 들어와서 다시 이걸 넘겨받으려면 업무가 더 많아지겠죠. 번거로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시군가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놓았던 이 부자 안에 있는 국공의는 도시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이 공원 조성사빌대계 그 목적이 목적으로 이걸 처분할 수 없다. 함부로 양도하지 말라라고 규제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약적으로 국공의지 처분장이라고 해요. 이것도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함부로 이거 넘기지 말라. 만약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효했다 체크해요. 무효지 취소하면 드리겠습니다. 6번 잘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도 체크하겠는데요. 행정심판 자 이 사업시행자인 행정책이 시행자가 있고 행정책이 아닌 시행자가 있었던 거죠. 사업하면서 수용처분도 내리고 여러가지 처분을 했겠는데요. 이때 그런 처분에 불법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봐보세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내렸던 그런 처분에 불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행정심판법의 제기기간 제기창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기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이 있었다.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그때는 어디다 제기하면 되냐. 행정청이 아닌 자를 시행자로 지행한 자가 국장이다. 국장 시도사다. 이네들한테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로 지행한 자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가로 4번 이 법에 따른 도시군객 시사사업 시행자 시행자에 따라 점점 채용. 그때 시행자는 행정청이 이렇게 써놔요.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선 행정심판 행정청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따라 체크해요. 행정청이 아닌 체크해요. 그 시행자를 지행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해야 된다. 이걸 꼭 받으십시오.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제 이 시행자 이와 같이 법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160회를 갑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공원 조성사업을 다 끝냈다. 이 시행자 이렇게 시행자 보호 규정하에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 들어가냐 바로 아까 실식에 인가 받았는데로 안전하게 이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라고 중검사를 신청해야 돼요. 누구한테 신청하냐 아까 인가 내줄때 인가권자 있었죠. 국토교통장한테 인가 받았다면 국토교통장한다.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 받았다면 그네들한테 중검사를 신청하면 돼요. 중검사 중공검사를 받아갈 때 여기 봅시다. 그래 아까 중검사권자가 시도사하고 대도시안 했어요. 이때 시도사하고 대도시안 인가를 중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진애들이 진애들이 신청했다고 그러면 진애들은 중검사 안 받겠죠.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나면 그냥 바로 공사 완료 공고하고 마무리치해요. 공사 끝났다. 공사 완료 공고하고 마무리치입니다. 중검사 절차를 거친 경우는 이거 하고 이렇게 그러면 사업은 끝나는 거죠. 가로 1보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인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는 공사 완료부터 7인의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해서 시도사 대도시한테 제시 중검사 받아라 이 정도 보시고요. 2번 시도사나 대도시한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침 중검사를 해서 끝내줘라. 그리고 3번에 1번 시도사 대도시한 중검사를 한 결과 실시 계획도로 완료됐다 인정되는 경우는 중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해서 끝내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정도만 보십시오. 나머지 통과해도 됩니다. 흐름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158쪽을 보시면 158쪽 보시면 158쪽에 04번 실시계의 시료가 있습니다. 실시계의 시료 해가지고 가로 1번 시료 동그라미 1번 2번 2번에 의해 가로 3번 실시계 도시 군객시설 일정 시료 여기까지가 잘 연결되어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조금 전 시간에 도시 군객시설로서 결정고시가 났다. 이 시설이 고공원 설치하려고 딱 결정고시 났어요. 도시 군가 이로 그날부터 원칙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객을 쓸 공개 했죠. 이때 단계별 집행객이 1단계 집행객이 있고 2단계 집행객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2단계 집행객은 3년 이내 가 아니라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을 포함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2단계 집행객에 부지가 포함됐으면 이렇게 결정고시가 오거나 3년 하겠다는 거죠. 3년 후에 한다는 것은 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안 돼 가지고요. 이렇게 결정고시만 했고 10년 지나버렸습니다. 10년 지났는데 사업 못 했어요. 이런 경우를 바로 장기간 사업 못 했다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부지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10년 지났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이뿐인데 10년 지난 후에 이 시행객이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실시객을 작성해서 인과 고시를 받아갔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냐.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신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실시객 고시를 받아갔다. 실시객 고시를 받아가면 아까 수용권이 부여된다고 그랬죠. 수용권이 부여됐다면 뭘 해야 돼요. 재결 신청에서 보상을 완벽해야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사발할 수 있는데 이때 재결 신청을 하게 될 때 의뢰법에서는 몇 년을 뒀냐. 여기서는 재결 신청하려면 5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5년.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도시 군객 시설 고시로부터 10년에 실시객 작성 인과 가로컨덨 인과를 받은 사업신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사업신 하는데 이 사업신 실시객 고시로부터 5년에 재결 신청을 해야 안 했어. 실시객 고시로만 받아 놨지 재결 신청을 5년에 해야 안 했다. 그러면 실시객 고시받고 나서 5년에 재결 신청을 하자면 바로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시객을 실효토록 해버립니다. 그러면 수용권 박탈 이거죠. 그러면 수용 못해요. 5년에 꼭 암기하고요. 그래서 5년에 해라 빨리빨 해라 그 말이죠. 재결 신청하려면 빨리빨 해라 5년에 해라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시 실효토록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 시행자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시행자가 10년이 지날 때가 사과하지 않고 있던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시의 고시로 받아갔는데요. 이렇게 땅 부지가 있다 합시다. 그냥 좋게 3등으로 나눴다 합시다. 1, 2, 3 이때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땅 지인들 만나서 잘 작업해서 바로 사용권을 확보했던 소유권을 확보했던 3분의 이상을 확보했다면 재결 신청기간은 5년이 해라 7년 주겠다 이렇게 더 여유를 줍니다. 그게 2번입니다. 더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실시의 고시로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유를 확보하고 그러면 실시의 고시로부터 7년에 재결 신청해라 만약 7년 기간 줬는데 안 했다 그러면 7년이 된 날 타면 실시의 견 효를 이렇게 해서 너 수용권 박탈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가로 2번 이 시행자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여기에 있는 땅에 다 사용권을 확보했어요. 사용권은 모든 자격 다 확보했습니다. 2번 이렇게 장기 미입행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그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톤에 대한 것들을 사용권을 확보했다든가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실시 계획은 그대로 유예해야 되겠죠. 그대로 해서 그대로 진행해야 되겠죠. 다 확보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로 3반 이 실시 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를 일으키게 된 경우 도시 군객 시설정은 다음에서 정한 날 효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 이제 금방 이 실시 계획을 고시 받고 나서 5년에 5년에 재결 신청을 하자면 5년이 된다. 다음날에 실시 계획이 실효된다. 3분의 이상을 확보했기에 7년 줬다. 7년에 재결 신청을 하자면 바로 7년이 된다. 다음날에 실시 계획이 실효된다. 이때 실시 계획이 실효되면 도시 군객 시설로서 결정했던 도시 군갈 결정도 실효되어서 부지에서 풀리게 되는데요. 언제 풀리게 되냐 가로 3반 실시 계획 폐지되나 효력을 잃는 경우 도시 군객 시설정은 다음 각국에서 정한 날 효력이 되어서 부지에서 풀리게 됩니다. 언제냐 1번 도시 군객 시설 기획이 50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바로 이렇게 결정하셔놓고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 계획이 폐지됐어요. 효력이 됐어요. 그러면 이 결정은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결정이 실효되어서 부지에서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실시 계획이 실효되는 시점이 20년 지나고 나서 실시 계획이 실효되거나 폐지되면 실시 계획이 실효된 날 폐지된 날 이 결정은 실효되어서 부지에서 아예 풀려버리는 거예요. 2번 그래서 동그라미 가로 3번에 박스 안에 1번과 2번까지 좀 봐주십시오. 이 내용이 올해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도시군객시설 사업 시행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볼 건데요. 다음 주에는 165페이지 비용문제 비용문제 비용문제를 체크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쳐. 다음 주에 뵙들하고 복습들 충실하게 하시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을 자주 들어보시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다음 주에는 165페이지 비용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마치죠. 안녕하십시오.